한국불교의 미래 동력을 공급하는 전법포교장 군불교. 최근 몇 년 동안 군승파송과 포교전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불교 현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역대 가장 젊은 교구장, 행정포교 전문가 등 화려한 수식어로 활동의 기대를 모으는 법원선임이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건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군종교구의 새로운 다짐과 과제, 방향을 짚어봅니다. 정연선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젊은 동력을 공급하는 장으로 군포교는 조계종이 군종특별교구를 설치해 관리할 만큼 종단의 중요 포교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종단적 과제로 떠오른 청년전법과 교집합을 이루며 최근에는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포교를 진두지휘할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며 군포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법원선임은 군종법사와 군종교구 부교구장을 비롯해 종단 행정과 지역포교에서 탄탄한 이력을 쌓은 활동가로 위기를 맞은 군포교에 활로를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군종도 법사로 임관을 했어요. 20여 년 만에 다시 교구장으로 교구를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법원선임은 성결과제로 군포교의 상징이자 구심점이 될 계룡대 홍제사 불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불사를 하면서 교구 구성원들이 지친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 의견이 달라서 서로 반목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직 불사가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교구 구성원들이 털고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제사 불사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은 좀 교구의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종단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군승 부족 문제에도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승 파송은 2020년까지 최대 19명에 달하는 정원을 모두 충족했지만 2021년 이후 정원이 미달되기 시작해 올해는 12명만이 임관해 국방부에서 요구한 군승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 국방부에서 요청한 군승 법사는 21명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비 군승은 9명에 불과해 내년에도 군승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스님은 군종교구가 직면한 최대 당면 문제인 군승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임관한 군승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이 보유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 35세 미만의 군종장교 자격을 갖춘 순임들이 군포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환경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포교에 활약을 해주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컨택을 해서 또 원사스님하고도 설득을 하고 당사자들이 제일 우선이겠지 그분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서 당장 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군사 교육만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바로 임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군승을 비롯해 군대 내 종교 인구 감소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탈종교화뿐 아니라 달라진 병역문화와 소통 방식의 변화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대 군종교구장 중 가장 젊은 나이로 취임한 법원 스님의 높은 소통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장점이라면 역대 교구장 중에 제일 젊어요. 제일 젊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역 군승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저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10분 살려서 많이 좀 이렇게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btn 뉴스 정연선입니다.